안녕하세요. 귀롬평 교수입니다.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성과연 콜로키움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합니다.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. 지금은 제가 코로나가 거의 나아서 목이 조금 갈갈한 정도이지만 그래도 제가 참석하면 오히려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. 제가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이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러한 자료들이 앞으로의 저희들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성과연 모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. 불경 성과연 모임도 창립이 되어서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에 성과연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전국적인 성과연 모임이 다 합쳐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학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.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러한 조직으로 발전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멀리서나마 콜록시온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